국내 최초 스탠드업 코미디 폭소클럽 21번째 무대입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날씨가 상당히 따사로워졌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인데요 오늘의 객석의 분위기는 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런 느낌 너무 알록달록하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관객들에게 그러면 봄 노래 하나씩 선물해 드릴까요? 좋죠 그러면 저는 그러면 우리 오늘 오신 여자분들에게 봄의 화사함을 느낄 수 있게 봄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봄 전여제는 아니네 봄 전여제도 아니네 봄 전여 안 오셨네 농담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불러내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봄에 딱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날이 날이 날 날이 이게 아닌데 노래가 너무 놀리기만 하셨으니까 제가 그럼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그래 그래 너무 긴 머리하고 화사한 옷이 너무 잘 어울리셔서요 이 노래가 딱 떠올랐거든요 긴 머리 짧은 다리 농담이고 저희들이 믹스 콘서트로 노래에 봄 노래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봄이 오는 길이라는 노래 아세요? 산 넘어 조부탄 오솔길에 그 노래 오늘 믹스 콘서트는 봄 노래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믹스 콘서트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 넘어 조부탄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흘러머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소리 어딜 가시나 한 번쯤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싸워서 이겨라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다 같이! 다 같이!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옷 바구니 옆에 끼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청거장에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구두 소리 눈동자는 불타오르네 한 번쯤 뒤돌아 불만도 안 돼 빨간 구두 아가씨 청춘은 있다 한 번쯤 원더풀 아빠의 청춘 빨간 구두 아가씨 싸워서 이겨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아빠의 아가씨 아가씨 브라보! 봄이 어떻게 보면 좀 나른하잖아요 그래서 봄에 힘을 내시라고 저희들이 빠른 노래로 아빠의 청춘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할아버지의 아주 정겨운 소리 구수한 목소리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정겨운 소리를 찾아서 Feliz 여보할 몸 괜찮겠소 여보할 몸 괜찮겠소 여보할 몸 괜찮겠소 이 소리도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늦둥이 같자는 소리로 並 읽습니다 지금까지 환희진의 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인간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 익스화아 서기 2222년에 지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마른 인간들은 거의 멸종이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도 마른 인간들처럼 멸종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른 인간, 그들을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마른 인간들은 부부싸움 중에 네모가 가능했다! 과가 많이 나실 겁니다. 저도 이런 명제를 준비하면서 과연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니까 차근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 도중에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밥상이 눈앞에 있으면, 즉 다시 말해 먹을 것이 눈앞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며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밥상을 엎을 만큼 싸움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계속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빨리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른 인간 연구팀은 최근 과거 마른 인간들의 드라마 대본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제목이 야윈 시대입니다. 주제가가 대충 이렇습니다. 나는 야위게 될 거야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어쨌든 안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두환, 계단을 두 칸씩 성큼성큼 오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동작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두환, 붕 높이 점프하며 사람은 점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만화 영화 대본 같습니다. 드라마 대본이 입수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마른 인간들의 패션몰 일리올의 유적지에서 다음과 같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천조각인데요. 처음에 저희는 손수건이나 행주 같은 옷으로 생각했는데 저희 연구원 중 한 명이 모양을 보고 녀석이 입는 치마가 아니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맞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두 개가 한 세트인 겁니다. 즉, 발에 쓰는 토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만약 사람이 입는 거라면 이 부분이 고무줄로 쭉쭉 늘어나야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은 못 입죠. 발토시. 대단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인데요. 과거 마른 인간들이 학교에서 급식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앙증맞고 깜찍하게 밥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 국물 한 모금 이런 식으로 담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밥을 먹으려면 한 끼 끼니를 채우려면 40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귀찮게 그렇게 먹었을 리 아, 여러분 이거 샘플용 식판이군요. 아, 이렇게 조금씩 맛보라고 아, 그래서 과거 마른 인간들의 CF에 이런 대사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자, 여러분. 요즘에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합니다. 과거 마른 인간들도 봄이 되면 어린이들이 소풍을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봄 소풍에 가서 하는 놀이 중에 보물찾기라는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물이 적혀있는 종이를 나무 위나 바위 틈 같은 데 숨겨놓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찾으면 적혀있는 보물을 아이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필 세 자루, 공책 한 권. 이게 보물입니까? 이거 찾으려고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긴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봄 소풍에서 많이 하는 놀이 중에 과자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자 따먹기는 이런 식으로 과자가 매달려있는 것을 아이들이 따먹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허전합니다. 이거 먹으려고 허리 숙이는 애들이 있을까요? 게임은 모름지기 신나고 재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음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보기만 했는데도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봄 소풍으로 많이 갔던 곳 중에 마른 인간들은 동물원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과거 마른 인간들의 어린이대 공원 유적지에서 발견된 편말입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던지지 말아주세요. 던지는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제 정신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의 동물원 표지판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과거 마른 인간들을 좀 더 심층 분석하기 위해 만든 순서입니다. 자, 마른 인간 신문 속으로 자, 여기 있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17년 전 그러니까 약 2005년도 정도 그 정도의 신문 기사입니다. 볼펜이 자, 자, 보시면 젊은 등고 많아졌다. 2, 30대 3명 중 1명꼴로 비만 이라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비만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아주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사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광고의 한 부분인데요. 아파트 광고입니다. 보시면 전철역 도보 5분 거리 이런 불리한 조건을 왜 써놨을까요? 도보로 5분이면 택시 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산으로 둘러싸인 친환경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산을 오르면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고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크게 써놨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라면값 8% 인상.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진을 더욱더 충격과 공포로 보라는 사실은 이 중요한 기사가 일면 탑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쓸데없이 정치 얘기가 일면 탑기사고 이런 중요한 얘기는 일면 탑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마른 인간들은 도대체 왜 그토록 먹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그랬기 때문에 멸망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가족들과 함께 푸짐한 야식을 시켜놓고 드시면서 과거 마른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왜 있는지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정말로 먹었는지 의심이 가고 있는 짜장면 보통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수업의 덕진 시즌 택도 김일 씨 자 오늘은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자. 다 가르쳐주고 할게. 선생님은 보를 낼 테니까 선생님한테 이길 수 있는 걸 내면 된다 알았죠? 자 준비 가위바위보 봐라. 분명히 선생님이 보를 낸다고 얘기를 해도 선생님 말을 못 믿고 선생님이 보를 내면 애들이 가위낼 거라고 선생님이 주먹을 내니까 자기들은 보지길래. 이렇게 머리 불리지 말고 서로 믿고 하자 믿고 알았죠? 가위바위보 가위를 냈는데 사는 데가 틀리니까 가위도 다 틀려 이렇게 내는 애들은 그래도 모범생이고 선생님이 말을 잘 듣는 애들이 가 이런 것 같아 좋아하네 또 이렇게 내는 아들도 있다 이런 아들은 한 달에 핸드폰 요금이 한 20만 이상 나오는 애들이 이런 애는 아들도 있더라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잠깐만 있어도 손에 쥐가 나고 덜덜덜 떨리는데 이런 애는 아들은 성격 파탄자들이 있더라 이런 애는 아들도 있죠 이런 애는 아들은 수업 끝나고 선생님 따라 교무실에 온 나 담배 많이 피우는 아들이 열해한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승리의 V자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욕이 된단다 그리고 이것만큼 몸짓 언어가 똑같은 동작이지만은 나라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사용할 때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이게 미국에서는 OK라는 뜻이야 OK 일본에서는 O까네 돈이랑 돈이라는 뜻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동성애자를 뜻한단다 얼마나 의미가 틀리지 브라질에서는 이게 상대방을 욕하거나 싸우거나 시빅을 때 쓴단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OK지만은 브라질에서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OK 할 때까지 두드리면 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자 이번 주는 두발 검사 주간이다 어떤 아들은 두발 검사한다니까 양말을 벗고 두발을 검사하는 줄 알고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 그리고 두발 검사한다고 하면은 꼭 이런 아들이 있어 결석하거나 조퇴하거나 양호실에 누워있거나 이러다 그랬는데 쌤한테 절대 안 통한다 쌤 학교 다닐 때도 이 두발 검사를 굉장히 엄하게 했었네 두발 검사하니까 쌤 지금도 한이 맺힌다 왜냐하면은 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 두발 검사할 때는 쌤이 이런 머리 깎는 기계를 들고 다녔다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되는 두발 불량자들은 즉석에서 머리를 밀었다 오죽겠으면은 밀린 머리 모양에 따라서 애들이 붙여주는 이름이 틀렸어 앞에서 이렇게 밀면은 이 경부고속도라고 그랬어 좌우로 밀면은 경충가도 삥 돌아서 밀면은 이게 해안고속도라고 했겠다 근데 이게 날이 하도 써가지고 잘 안되는 날은 군데군데 막 파냈어 이거는 북돌아켰다 이것도 없이 아주 모질고 독한 쌤들은 손으로 머리를 뽑았어 일부로 그거는 비포장도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쌤 머리가 이 지경이 됐다 아이가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냐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즐거운 기분으로 좋은 여건에서 수업을 해보자 그러면은 오늘 반장을 우리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 경쟁을 해서 공평하게 반장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반장하고 싶은 사람 남학생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올라와 괜찮다 인상 좀 험상굳게 생겨도 괜찮다 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우리 여학생 여학생 누구 옆에 밀고 있는 거 안 느끼지나? 남자친구 밀고 이러다잖아 일로와 여자친구 남자 미는 건 봤어 남자가 여자 미는 건 처음 봤다 괜찮아 외관 남자라고 긴장할 거 없고 아니 쌤도 여학생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 이리와 둘이 진짜 안 어울린다 그쵸? 따라오기를 천만 다행이네 자 쌤이 반장은 모름지기 학급에서 쌤 이야기를 전달을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하는 동작을 잘 따라서 하는 거야 자 쉬운 거야 엄지손가락을 내봐 이건 뭐냐면 곰이야 곰 뭐라고? 곰 권소리 이야기해라 뭐라고? 곰 이거는 새 뭐라고? 새 새 한국말 잘 모르나? 새 곰은 다리가 몇 개? 두 개 네 개 앞다리 뒤다리 아이가 야야 말 안 하는 얘가 갑자기 똑똑하게 보인다 다시 이건 안 했는 걸 하고 곰은 다리가 몇 개? 네 개 그렇지 똑똑하네 새는 다리가? 두 개 두 개 그러면 이걸 노래를 만들어 보는 거야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음정 좀 맞추고 해봐라 다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두 개 두 개 네 개 네 개 두 개 모두 다 여섯 개 이거다 천천히 해보자 여학생 우리 시간 많다 천천히 하면 된다 남학생 가만히 있고 여학생 천천히 대고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세 다리 두 개 야 야 너 한 번 배운 걸 이렇게 잘 알아요? 자 남학생 준비 다음 순서 입고 가는 거 빨리 하자 자 준비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야 하는 거 좀 봐라 자 여학생 천천히 천천히 괜찮 급할수록 천천히 둘러가라 그러자 자 준비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맞지? 하는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 준비 천천히 해볼까? 시작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경쟁을 해보는 많았다 역시 똑똑한 우리 여학생이 우리 반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자 내려가서 인사 한 번 하고 자 오늘은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서동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백제 무왕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구체 향가로써 무왕이 젊은 시절에 신라의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몰래 신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신라로 들어가서 신라 성 안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말을 나누어 주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다 결과 선화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는데 내용을 여기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관로 맞둥도령을 밤에 몰래 관로 간다 이게 샘이 이렇게 꼭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관로 이게 뭘까? 안에 뭐 들어갈까? 샘이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높게 봤네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그러니까 또 아는 척하는 거 봐라 근데 원래 정을 통해 두고인데 학생들 교과서에 보면 시집을 가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대체 정을 통해 두고가 어떤 표현이길래 시집을 가두고 이렇게 바꿔 쓸까? 어이 참 반장 탈락자 정을 통해 두고가 어떤 뜻인데? 정을 통해 두고 이거 보지 마라 없다 정을 통해 두고가 무슨 뜻이고? 어? 사바사바? 아니 구체적으로 정을 통해 두고가 무슨 뜻이지? 정을 통해 두고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뭔가 이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안 하는 이 학생들 생각한 걸 있는데 말을 못해 이런 학생들 때문에 표현을 좀 왕복하게 해서 정을 통해 두고를 시집을 가두고 이렇게 표현을 바꿨다 그 다음에 마뚱도령을 밤에 몰래 관로 간다 뭘까? 힌트 뭐 하러 가겠노? 어? 힌트 자 마뚱도령을 밤에 몰래 뭐 한다고? 어? 겁탈 누구야? 겁탈 누구야? 이 건전한 수업시간에 밤에 몰래 안고 만나러 간다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시험에 안 나오셨다 이거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마뚱도령과 선화공주는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런 내용이지 이거를 여기서 마뚱 나오는 마뚱은 이게 마 서자를 써가지고 말을 캐는 소년을 뜻한다 그래서 이 서동이라고 하지 서동 근데 이 서동이는 말을 캐는 아주 천한 신분이었는데 귀한 공주님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렇지? 요즘으로 치면은 근거 없는 스캔들을 기자들 불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퍼뜨린 그런 경우잖아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서동이가 이런 짓을 했더라면 얘는 명예훼손자나 허위사술 유포죄로 형법 307조 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말이야 이거 외우느라고 선생님 욕봤대 진짜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도 그렇지만 사랑은 결코 이렇게 자기 안에 두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그걸 파악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여자 반장 일어나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긴장하지 말고 다음 중 문학 작품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이 연결이 잘못된 것 1. 바보 온달 평강공주 2. 무승왕 바리공주 3. 호동왕자 낭랑공주 4. 어린왕자 체림 자 오늘 수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네 아 네 근데요 제가 남녀 본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남녀 본색을 할 때 남녀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아주 심리적으로도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건 그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심리도 굉장히 많이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길을 모른다 치면 우리 여자들은 길을 모를 때 가까운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물어보잖아요 쉽게 편하게 근데 남자들은요 끝까지 안 물어봐요 그리고 끝까지 헤매다가 기름 다 떨어지면 그때 주유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런 거예요 자존이십니다 그때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야 그 뭐 지금 뭐 내가 길 몰라서 주유소 가는 게 아니라 기름 떨어져서 기름 좀 넣자 저기요 기름 좀 넣어주세요 그 뭐 넣으면서 그냥 들으세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거 어떻게 가야 돼요 아 아 알겠다 아 거기였구나 다 왔네 여기 바로 앞이야 다 왔 괜히 앞에서 헤맸네 그럼 거기서 치진하면 되는 거죠 야야야야 물어보자 창피하게 야 오빠가 안다고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돼 그냥 가자 아니 강원도 속초 가는데 왜 대구까지 오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야 왜 대구에 설마 이렇게 유턴해서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유턴 일방이들아 고속도로가 다 유턴해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잘났다고 이럽니다 남자들 정말 여자랑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친구 부를 때 우리 여자들은요 영주, 하나, 희주 이렇게 있으면 어 영주야 어 하나야 어 희주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은요 종철이, 준영이, 형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새끼 잘라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장난감이 있잖아요 장난감 왜? 내가 뭐 샀는지 알아? 뭐 뭐 뭐 너 깜짝 놀릴걸? 아니 아니 뭔데 뭔데 드래곤볼 초샤연인 손오공 인형 야 이거 내가 얼마나 그 와 어 나 지금도 가슴이 복잡 야 이거 아 자기 이게 뭐야 이걸 왜 사 이런 거 아이고 아이고 이래서 모르는 거야 야 일반 지금까지 드래곤볼 손오공 인형은 많았어 어 초샤연인이 된 건 이게 처음이야 지금 야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하나밖에 어 와 너무 잘한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야 얼마 안 들었어 얼마 50% 할인해서 38만 원 야 이거 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10년 두잖아 어 3배 뛴다 이거 아 이걸 왜 사 이거를 야 야 그리고 오빠가 그냥 초샤연인이면 이게 내가 어? 내가 이걸 샀겠어? 그러면 일반 초샤연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뭔데 조끼가 벗겨진다니까 이게 조끼가 아냐 완전 조끼가 야 나는 이렇게 정교 야 이런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나 요새 애들 아 이걸 왜 이런 장난감을 다 몇 살인데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야 오빠가 바보니 왜 이런 거 38만 원 주고 사게 그치 또 뭐 다른 걸 줬으니까 오빠가 샀지 딴 거고 야 너 이거 보면 너 깜짝 놀랄걸 뭔데 드래곤볼 7개 야 이거 이거 야 봐봐 봐봐 이게 하나하나씩 뽑는 건데 이거 7개를 그냥 준 거야 그 아저씨가 야 이거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 이게 운이라고 요게 세 번째만 네 번 나올 수도 있고 7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게 7개 모으기가 무슨 의미가 돼 이게 뭐야 뭐 야 이게 그냥 장난감으로 보여? 그래 이거 7개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어떻게 되는데 소원 들어줘 아 정말 남자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너무 크죠 느껴요 우리가 이제 벚꽃이 한참 피잖아요 그럼요 이제 윤중로에 벚꽃이 그래서 벚꽃도 피고 사랑도 핍니다 근데 우리 여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게요 이 남자들은 사랑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사랑을 시작하는 말을 암시를 합니다 아 암시 그걸 잘 체크해서 우리 여자들이 들어야 돼요 남자들의 사랑의 시작을 암시하는 말 그 첫 번째 첫 번째 야 너네 무슨 학교 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그래 아 뭔데 되게 창피하다 네가 우리 아빠냐고 어때 왜 이래? 친구니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왜 내가 저번에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너 너무 크게 웃어서 목 젖 보이더라 야 다 이쁘다고 그래 야 너 그거 좀 아니 친구로서 좀 아니야 너 야 근데 너 속눈썹 왜 붙였어? 이거 이뻐 보이려고 붙였어 왜? 야 너 눈썹 되게 길잖아 야 너 이거 늘어나 나중에 이렇게 늘어나 이런 말 잘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마치 10이 거는 거 같죠? 아닙니다 사랑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좋아하는 짝꿍에 고무줄을 끊는 그런 유아적 심리에서 오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어요 왜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죠 무슨 말 많이 들었네 근데 그때 10인 줄 알았던 게 아니구만 그게 다 작업용 멘트였네 아니 나한테 그렇게 야 너 성격이 왜 그러냐 얘가 못됐어 못됐어 이러더라고 어 성격 어 그게 작업이잖아 어? 그건 진짜 10이지 내가 성격을 아는데 그거는 진짜 10이에요 아유 김인석씨 왜 그러세요 또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또 지금 유아적 심리 고무줄 끊는 것처럼 나한테 지금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날 잡았어요 무슨.. 무슨.. 왜 이러세요? 아 나 이렇게 이러고 아니 진짜로 무슨 소리 인석아 마음 접어 우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우리 이래 정말 저는 김지혜씨 가슴만 없는 줄 알았는데 눈치도 없으시네요 야 눈치도 없어 남자들이 사랑의 시작을 암시하는 말 그 두 번째 저기 지혜씨도 짜장면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우리 공통점 야 이 공통점 아니 세상에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 이 남자들의 이 유치한 멘트들 이거는요 뭔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인연을 만들려고 연관을 질려는 그런 심리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멘트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와 지혜씨도 커피에 설탕 딸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는구나 다섯 번 저도 다섯 번 저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손 씻고 나오면서 이렇게 터시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털거든 아니 이렇게 터는 사람도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왜요? 방귀 냄새도 나시네요? 저도 방귀 뀌면 방귀 냄새나요 야 너무 똑같다 우리 냄새도 비슷해요 남자들의 이런 멘트들 우리 여자들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다 작업용 멘트예요 네네 그리고 남자들의 사랑의 시작을 암시하는 멘트들 그 세 번째 세 번째 저기 지혜야 우리 부모님 언제 만나러 갈래? 너랑 우리 부모님 왜 만나? 농담이야 이 멘트 이거 농담처럼 시작하는 이 멘트 장난 농담 이런 거 장난을 백 번 쳐 그중에 한 개가 걸리겠지 이런 심리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말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야 그럼 우리 한 10월부터 사귀자 왜 사귀어? 깜짝이야 왜? 농담이야 야 그러면 우리 우리 오늘이 그럼 사귄 지 1일 되는 건가? 뭘 언제 사귄다? 농담 농담 깜짝이야 야 근데 너 밥 좀 많이 먹어야 되겠더라 왜? 우리 엄마는 좀 통통한 여자 좋아해 그게 뭐야?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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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인석 씨 왜 방송 중에 계속 농담해요 아 진짜 농담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세요 뭐 왜 그러세요? 너는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알았어 오늘부터 1일이야 알았어 사귀어 자 너랑 나랑 불륜이야 그러면 어? 이제부터 우리 1일이야 1일이야 왜 이래요? 1일이야 1일이야 뭐야 농담이에요 너 방송이 장난이고 농담이야? 너 아니야 아니야 남자분들 잘하셨죠? 장난 아니야 1일이야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직설화법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녀본색의 김인석 김재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세상 샤랄라 음악 교실 네 반가워요 음악 치료사 샤랄라 최혁주입니다 그래요 음악 치료사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조그만게 나와서 뻥치고 계시네 이런 분들 샤랄라 음악 치료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받아보시겠냐고요 네 좋아요 예 처방전 나갑니다 예상보다 잘하지? 좋아요 예상보다 잘하지? 네 좋아요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 저를 의심했던 의심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셨어요 저분은 ford이 Enjoyable bing & gg 네 불취해요! 샬라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저는 음악으로다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려요. 오늘의 첫 주제는요. 사소하지만 고민스러우니 고통을 겪는 주부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강의를 할 거예요. 주부 우울증. 여러분들 코골이 남편 다 아시죠? 모르는 눈빛이에요. 코골이 남편 다 아시죠? 코골이가 아주 심각해요. 겪어본 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 전에 미리 확인차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비공식 확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야? 다들 비공식이야? 샬라라! 암튼 이 코골이는요. 일단 생리적인 코골이와 병적인 코골이로 나뉘겠죠.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이 코골이는 짜증난다! 시끄럽다! 이겁니다. 맞죠? 네! 그래요. 짜증나는 이 코골이. 이 코골이는요. 4분의 2박자로 코고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보통 코골이들이죠. 그리고 또 숙련된 코골이들이 있죠. 8분의 6박자 정도로 고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분들은 8분의 6박자로 다 골죠. 이런 분들은요. 호흡량이 아주 방대해요. 그렇죠? 호흡량이 방대해요. 우리 국가대표 차두리 선수도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엇박자로 굉장히 박자감각이 있으신 분들이죠. 처음엔 정박으로 시작을 해요. 이 정도 됐을 때 이 밖에서 어? 밖에서 가족들은 막 도는 거야. 어머 어머 아빠 아빠 건강해야 돼 아빠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완전히 배신감에 돌아버리죠. 예. 이 코골이를요. 여러분 이 음악에 녹여보는 거예요. 녹아 내가 샤라라! 예. 음악에 녹여보는데 여러분 주부들은요. 섹시하게 이런 노래 어때요. 예. 아까 김샘이 아까 가르쳐주고 가시는 것 같던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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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과태랍니다. 이랬단 말이야. 예. 순간 분위기 조용해지죠. 예. 조용해지면서 남편이 심칠에 눈을 뜨는 거야. 아 정말 이 여자 왜 이래 정말. 아직 부족한가. 이리 와. 크.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로 어머나가 발생하는 거지.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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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콜로라도의 주부 산드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코고리 남편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런 남편조차 없다라는 거다. 예. 재밌어요? 예. 지어낸 거죠? 예. 아 그래도 그 콜로라도에 이런 말을 하는 산드라가 한 명도 없을까요? 예. 샬랄라. 좋아. 암튼 이 두려운 거는요. 사실 그 코고리 남편 때문이 아니고 코고리 남편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샬랄라 음악교실. 여러분께 코고리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모자르트 교장곡 40번. 쥐단쪼. 장쪼가? 아무튼 K550인데요. 음악 주세요. 잠깐만요. 클래식 하니까 또 바로 지루해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이런 분들 제가 재밌게 클래식 듣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바로 이 가사에다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내 남편만이 코고라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이 남자 없으면 명품은 뭘로 사. 고라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자. 이제 그 오늘 이 음악을 다 같이 함께 불러보면서 오늘 샬랄라 음악교실에 최혁주 물러가겠습니다. 자. 음악 줘보세요. 내 남편만이 코고라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이 남자 없으면 명품은 뭘로 사. 오라도 괜찮아. 오라도 괜찮아. 오라도 괜찮아. 오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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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앞으로 오늘 무대를 첫 무대로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한 장후 몇십 년 동안은 정말 큰 웃음을 드릴 분들이거든요.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4명의 개그 신동 KBS 20기 신인 개그맨 소개합니다. 1동 철연! 시청자들과 오늘 오신 광자들에게 경례! 일단 첫 인상들은 늠름하고 좋죠? 네!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볼까요? 네! 조금만 보여주세요. 안녕? 난 안 어순이라고 해. 내가 내가 안어벙 동생이야. 내가 안어벙보다 훨씬 나아. 그럼 훨씬 띨띠래. 권효진! 상두야! 상두야 학교 가자! 상두야 학교 가야지! 너 한 번도 못했다면서! 학교 가자 상두야!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색 오토바이 경주장입니다. 자, 1번 트랙, 2번 트랙.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자, 일단 1번 트랙에 신문선 오토바이 시동 걸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시동만 걸었습니다. 자, 1번 신문선 오토바이 출발하겠습니다. 터보 엔진을 장착한 신문선 오토바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곧바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공외족 설경구 씨. 조용히 해라! 공공장수 같냐! 나! 감동성 학력판 강영사 강철중이! 민중이 지팡이! 형이 지금 무지 바쁘거든! 자, 약간 아쉽습니다. 곧바로 영화 실미도로 들어가서 앙성기 씨 만나보겠습니다. 위보기, 랑인찬. 너의 의무늬. 근데 내 김혜성의 여드름을 짜오는 것이다. 곧바로 설경구 씨 받아치십니다. 버려주십시오! 때려도 좋고 죽여도 좋습니다! 본리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다시 2세 오토바이 경기장입니다. 자, 2번 트랙에 돌 최영만 오토바이. 시동 걸겠습니다. 네! 자, 일반 최영만 오토바이. 네! 자, 125cc. 네, 700! 네! 300cc! 빨라! 이제 빨라! 500cc! 네! 1,000cc! 네! 3,000cc! 5,000cc! 네! 네! 단단히 비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곧바로 개그맨 정준하 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하 씨. 안녕하세요, 정준하 씨. 안녕하세요, 정준하 씨. 내가 깜짝 놀랬잖아! 제가 오늘 이쁜 누나 형들 오셔서 이쁜 누나들에게 시를 한 편 읊어드릴게요. 님은 같습니다. 제 님은 맛이 같습니다. 여기서 박수 안 치시면 저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닥토노 노홍철 개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홍철 아시죠? 네! 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닥토노 박사 이거! 정말, 이거 보고적걸 mesa, 정말! 아, 저 그냥 많은 사람이 없어! 아직 안 가는 거야! 네, 맞습니다. 중규, 어때? 똑같아요? 중규여! 아... 어허허 어허야 자 이번에는 코를 이용한 개인기 코 없애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가 없어집니다. 코 없애기 코 없애기? 마술 아닙니다. 자 코 없애기. 아악! 여러분 안전을 하시죠. 저희는 러시아 라쿠카라차 기이단에서 조차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차력단. 1분 내에 두 개도 하기 힘든 차력을 1분 내에 여러 개씩 보여준다는 그 차력단. 여러분 지금부터 그 차력을 보여 드릴라니까 마음 단단히 붙들어 메시오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력을 하려니까 차력쇼. 버스에 자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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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고요 가 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했. 하나 둘 셋. 아파. 잠만 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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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덤벙 덤벙 지금 말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군대체소, 쇼이컵 위에 올라가기 쇼 오케이! 오케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오케이, 자, 자 군대체소, 곤지 탈출시오 공지 탈출, 해! 해! 오케이! 오케이, 곤지 탈출시오, 자 자,eff션 쇼, 자, 풍성 쇼 자, 종일 쇼, 자 와봐, 탈, 와봐, 탈 자, 잠시만, 한, 둘, 셋 내가 세명 revolution, 사만 했어요, 사만 했어요 오케이, 사만 했어요 자, 군대체소, 핀진병 보래 부치기 시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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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오케이, 자, 자, 고통을 느끼잖아, 고통을 느끼잖아, 걱정하지 마, 고통을 느끼잖아, 하나, 둘, 셋, 타면 하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공중부양 쇼, 공중부양 쇼. 어린이라노야, 집에서 절대로 따라와주면, 찔려져, 이거. 오케이. 오케이. 됐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박수. 주인공 사박판이었습니다. 하나. 경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6호의 홍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다. 물론 가정관리사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지금 제 뒤에는 2명의 가정관리사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봐도 섬세한 가정관리사. 내 집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정관리사 유상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봐도 섬뜩한 가정관리사. 고정관리사. 고정관 Ana. 고정관아. 아.. 아.. 나도 이.. 내 집이라니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한 번 지내보겠습니다 아이 나 동민이! 자 지금 이 두 남자가 가정관리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남성 가정관리사와 여성 가정관리사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죠? 남성 가정관리사는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성 혼자서 집에 살 경우에 대신 못도 박아주고 그리고 형광등도 갈아주는 등 가정에서 남성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셨는데 동민씨는? 아 나도 이거 여자 혼자 있는 집 이런 데는 이 여자 가슴에 못을 박고 이 형광등을.. 형광등을 끄고 남성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가정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가정관리사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가 부엉일을 하면 고추 떨어진다라면서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 클린유라고 치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이상하게 남성 가정관리사가 많아져서 그런지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주 찾아주십시오 클린유입니다 앞으로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동민씨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엌에 들락날락 끓으면 엄마가 고추 떨어진다고 맨날 그랬는데 엊그저께 떨어졌습니다 농담이 농담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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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원래 일거리가 이렇게 없었는데 인터넷 아이디 하나 바꿨는데 아주 쏠쏠하더라고 자주 애용해 주십시오 저는 클린유입니다 클린유는 유상우씨 건데?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너 어떻게 인간 말 좀 저거 내가 지갑 바꿀 때마다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아 무슨 소리야 아 스켓기 떨어졌어 아유 뭔 소리야 자 두 분 모두 두 분 모두 자 두 분 모두 가정관리사 일지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소개해 주세요 2005년 4월 3일 오후엔 주인집 세댁의 결혼 반지가 없어졌는데 내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됐다 정말 억울하다 그건 내 여자친구에게 주려던 반지인데 다행히 침대 밑에서 반지를 찾아 오해가 풀렸다 2005년 4월 3일 오후에 주인집 세댁의 결혼 반지가 없어졌는데 내 바지 주머니에서 나왔다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그 집 거 아닌데 낮엔 의뢰인의 집에 갔는데 엄마는 외출하고 할머니와 아이만 있었다 아이가 갑자기 몸에 열이 나서 응급처치로 먼저 보리차를 먹이고 상의를 벗긴 후 뜨거운 물수건으로 몸을 구석구석 닦아줬다 아이 엄마는 외출해서 돌아와 고마워하며 사례비를 올려준다고 했다 낮엔 의뢰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엄마는 외출하고 할머니와 아이만 있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몸에 열이 난다고 해서 응급처치로 보리차를 먹이고 상의를 벗긴 후 물수건으로 구석구석 닦아줬다 아이 엄마가 돌아와서 본 후 싸대기를 올려붙였다 네 그럼 아이들이 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달래주죠?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준씨가 울고 있는 아이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시죠 네 이렇게 아이가 울고 있을 때는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경준이 착하지 우리 경준이 엄마 이름이 뭐야? 아빠는 언제 오셔? 아저씨가 이렇게 안아줄까? 우리 경준이 착하다 무슨 애가 이렇게 무겁니? 자 우리 아저씨가 목맞아 해줄까? 그래 자 자 목맞아 목맞아 자 자 아유 우리 경준이 빨리 내려와 어떤 아이라도 울음을 그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경준이 그럼 동민씨는 어떻게 아이의 울음을 달래주시죠? 아 알았어 아 시범 울어 빨리 알겠습니다 또 울어 또 일단 아이들의 이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이거 어 쟤 애기야 애기야 쟤 엄마 엄마 펜을 어디다 숨겨놨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빠 출장 언제 가 엄마 혼자 잘 때 언제냐고 혼자 가 알았어 알았어 안하죠 안 하죠 알았어 안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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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유. 아유. 이래서 또 정신이 있어 애가. 목마 태워줄게, 목마. 목마. 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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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정도 하면. 애가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더라구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이 가정관리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몇 가지를 뽑았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에서 가스 냄새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스가 살 때는 먼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가스가 어디서 새는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세제를 이용해서 집안 곳곳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세제가 거품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가스가 새는 곳입니다 집안에 가스가 새면 방문을 빨리 열고 식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피누 거품을 이용해서 엉덩이 부분에 살살 발라줍니다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일어나면 너는 아직 밸브를 열고 사는구나 가정관리사의 보수가 얼마나 되나요? 남성 가정관리사 서비스는 3시간에 4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시간당 만 원씩의 더 수수료가 붙습니다 서비스는 30초당 500원의 정부 이용료와 부과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여성 회원은 무료입니다 오빠들 따뜻한 밤을 지내고 싶으면 빨리 연락 주세요 아니 뭘 하려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끊어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항상 의뢰인의 집을 자신의 집같이 돌보는 가정관리사 여러분들에게서 저희는 진정한 직업의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정관리사 여러분들 파이팅! 오늘 퍼스트클럽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우선을 활짝 펼쳐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유쾌한 우선만 활짝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